우와 이게 약간 발짝 찍어존 정도였어 어머 어머 이거 이거 어머 제대로 진네 구독 꾹 좋아요 꾹 꾹 혈하 지금 주말 오후라서 먹방 먹방 하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우리 아빠는 다른 거 피자를 시켜버렸네? 네 피자도 넣고 다 먹어버리자 주말인데 뭐 공건충! 네. 야, 스포하면 어떡해. 스포하면 어떡해, 송이야. 아니야, 우리 지금 이거 치킨 먹방 아니야. 아, 아니, 진짜 먹방 아니야. 왜 이래, 갑자기. 아, 전 셰프인데? 잠깐만, 가 볼게요. 안녕. 안 돼, 안 돼. 소울아, 너 근황을 전해야 돼. 소울이 이빨 빠진 거 보여줘야지, 빨리 이리 와. 여러분, 소울이 이빨 빠졌어요, 아니까? 드디어 선생님이 될까요? 나도 빠졌는데? 어제 빠졌어요, 어제. 축하해요. 나도 빠졌다. 너가 어디 빠져? 아니야. 이게 내가 일요일 아닌가 봐.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어요. 이제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아침에 우리는 교회에 온 식구가 다녀오다가 정말 입이 살짝, 저 입 살짝 약간 돌아간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 이빨 다시. 따뜻하고 기운이 날 만한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음식을 올까 하다가 여러분도 잊고 있었고, 우리도 잊고 있었던. 짠짠. 이거 진짜. 빠밤. 공간춤, 쟁반, 짬짜면. 예고로 이거 우리가 한 번 먹방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어떻게든 나오려고 많이 화면에 나오게 됐어. 가리지 마. 가리면 안 돼? 이걸 이렇게 가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엄마 가려? 엄마 가려? 엄마 가리지 이렇게 얘기해? 엄마 튜브인데 이렇게 하고 말해? 나 방금 백김치 먹었어요. 아, 청울아 왜 이러고. 청울아 왜 이러고. 지금 여러분 조금 흔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째서, 아이고 미안해요. 어, 쓰러졌다. 어, 송이야. 송이야. 왜 이렇게 자꾸 개인기를 해? 백김치 개인기에, 쓰러지는 개인기에, 얘는 혼자 중개하고. 아, 나 공간춤 좀 먹자. 자, 이제 공간춤 짬짜면. 그러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아 도와줘. 어, 너가 뜯어라. 어, 여기 있네. 여기도. 와, 송이가 이렇게 알려줬구나. 송이 뒤에 먹는 방법이 써 있었어. 먼저 뜨거운 물이 여기 부은 다음에. 그리고 매운 가루를 뿌리 먼저 여기도 있고. 응.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준대요. 뭔데요? 그리고 달걀을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이걸 이렇게 뿌려서 먹어요. 뿌려서? 송이, 도전? 응.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왜 공간춤이냐면. 공화춤과 간장뼈. 오, 맞았어요. 근데 이거 그 군대에서도 맛있다고. 약간 짜파구리 같은 개념이겠다. 진짜. 드림이 라최 몇? 진짜 잘하면 쓰리? 어, 진짜? 하나는 일단. 그래서 이제 배이 못할걸. 소올이 라최 몇? 뭐라고요? 라면 최대 몇 개? 뭐라고요? 맛있어요, 라면. 맞아요. 송이야, 라최 몇? 아니. 35점. 35점. 여러분 여기 면이, 여기 면이 8개나 들어있어. 저 허세손.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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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맛있겠다. 송이야, 먹지마. 송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송이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아니, 아니야. 이게 지금 몇 개야? 보자. 여덟. 총 8개 라면. 그럼 정말 8인분이네. 그럼 내가 그거 뿌려라. 송이는 그거 뿌릴 거야?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면 위에 건더기 수프를 넣는 건? 송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잘한다, 잘한다. 끓는 물을 부어야 돼. 자, 이걸 이제 들고 갑니다. 내가 이거 우아 수프로 만들어야 돼. 이게 잠깐만. 이거 근데 유행이 약간 끝나긴 했지. 그래도 끝물이잖아, 우리가. 끝에 타는 거지. 약간 유행 2년 지나 허기허기도 했어. 네, 네. 아하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끝났이야, 씨.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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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양이 많다... 혹시 모르겠어. 여기다가 좀 더 넣자. 자, 이렇게 면수를 따로 부어 두시면 아직 편해요. 뻑뻑해 일 때, 자장면 끓을 때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면수. 그런데, 너무 매울 거 같네. 오, 벌써 빨리 해! 이제 짜장면이 안 돼.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맛깐을 이용해서 아빠 저 귀엽지 않아요? 저 머리, 이 머리띠 왜 언급 안 해줘요? 송이가 나 시우셨네. 송이꺼. 아 이거 그거 같다. 우리가.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 우리 그때 두템 했을 때 영상 찍어서 아시겠지만 내돈내산이에요. 저희가 먹어보고 그냥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막 맛이 별론데 막 맛있다고 맛있는 척하고 이런 거를 못해요. 비벼 비벼 같이 비벼. 어 송이 숟가락으로 비벼. 비벼도 돼. 야 이 젓가락 사이에 숟가락이 들어왔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다 같이 열어보자. 얘들아. 다 손을 들어. 야 어택 들어간다 얘들 바로. 가장 매워요. 얘들아 근데 이거 너네 안 맵겠어? 매콤한데 냄새가. 안 매워. 안 매워. 진짜 안 매워? 이거 진짜? 송이 안 매워?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약간 안 매워. 매운 맛 나는데? 약간 밖에 안 나. 맛있다 애. 안 매콤. 음. 음. 살짝 매워. 어 근데 약간 달짝지근하고 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 매운 맛이 약간 떡볶이 매운 맛? 달짝지근한 매운 맛이어서 애들이. 주민이 가만한 게 맞는 거 같아. 군대여서 개발렸네. 맞지? 응. 맞지? 그래? 어 엄지 하나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구나. 와 이거 한번 그냥 클리어해봐. 우리 오늘? 가능하지. 안 참으면 가능하지 솔직히 어머니. 아까 해보야지. 아빠 오늘만은 참지마 이거 컨텐츠야. 프로 정신. 야. 오. 소울이가. 진짜 소울이 잘못. 여러분 소울이가요. 어렸을 때는. 야채를 안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야채의 맛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잘 먹었어요. 김치. 김치. 너무 잘 먹었어요. 이게 약간 달짝지근한. 어머. 제대로 찐네. 나는 너무 웃긴 게. 이거 얘는. 이게 지금. 얼음 젓가락으로. 젓가락이란 말이야 내꺼. 얘 젓가락질을 막 해. 제법. 얘가 한 3살 때부터 젓가락질을.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젓가락질도 빨리 하고. 라면 캐릭터 알아. 라면 캐릭터? 맞아. 입을 이렇게. 아 입을 찍어줘? 엄마랑. 엄마. 나 그거 백김치로 드세요. 어떻게 됐어. 보여줄게. 엄마랑. 우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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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백김치 좀만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괜찮으세요? 네? 몇 부릇 찼어요? 네? 몰라요. 50만치 정도 찼어요. 오 별로 안 찼네요. 하성. 지금 괜찮아요? 안 매워요. 백김치가 맛있는데 찼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하모님도 찼어요. 이 와중에 얘는 뭐. 너 엄마랑 아빠랑 밥만 떨어졌어? 왜 안 먹어? 그렇게 먹는 거 봐요. 아빠랑. 소원은. 설정 들어갔어야지. 여보는 알지? 짜장라면의 짝꿍이 뭔지? 한 무리. 파김치? 파김치지. 파김치 좀 가져와야지. 왜 파김치로 먹어? 왜 파김치로 먹어? 왜 파김치로 먹어? 얘는 아저씨 입맛이야. 얘는 지금. 난 파김치로 먹어. 파자리도 먹어? 얘 백반기엔 나가도 돼. 어? 너 백반기엔 한 번 나갈래? 제가 좋겠다. 좋아한다. 섭외 들어가 네가. 허영만 선생님. 우리 드림이 한번 섭외해 주시면. 제가 같이 갈게요. 허영만 선생님. 저를 좀 초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드림아. 주연을 안 받고 가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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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그 백반기엔 나갔었잖아. 내가 그. 허영만 선생님. 밥을. 밥 안 드시면은 저 주시면 안 되나. 수도 없는 많은 게스트들을 봤지만. 자기 밥을 뺏어먹는 게스트에 져말라. 셋이 나갈래? 여보? 어? 나고자 발생. 나고자 발생. 나고자 발생. 송이야 이제 배불러? 아니.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거야? 아기. 아기 터키. 나도 이제 안 먹을래. 어? 드림아. 양껏 먹었어? 아기 가면서 점점 부르니까 막. 응. 이거 먹방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시방 이런 친구들. 이거 어디다 뭐. 나 이쯤되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드림이 어제 아빠랑 싸웠잖아. 나야. 아빠 드림이랑 싸웠잖아요. 싸운 건 아니에요. 싸웠잖아요. 싸운 거지. 나 테레로 꺼지야며. 나 멍청이. 그건 얘기는 하지 말자. 자. 이제부터 거 시작입니다. 무조건 맛있는데. 와 이거 좀 힘들긴 하네. 맛있게만 먹자. 그럼 나 끄자. 응. 죄송합니다. 저 나고자. 네 번째 나고자입니다. 피자 먹었어. 아무도 못 먹었어. 생각했을 때는 10번 정도 먹은 거 같습니다. 나보다 못 먹었어. 저는 피자로 갈아타겠습니다. 바빠지겠습니다. 먹어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치사한 거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이스. 떡방울이라 더 맛있어. 여럿이 모여서. 챌린지처럼. 이렇게 끓여가지고 한 젓가락씩 먹으면서 재밌는 추억 쌓는 것도. 좋은 거 같아. 우리는 실패했어요. 쿨하게 인정할게요. 열심히 먹었는데. 나 근데 장난 아니야. 최선을 다했어. 와우. 어쨌든 그래도. 주말 오후. 점심시간을. 재밌고 맛있게 먹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일단 이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자 이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시장으로. 짜잔. 다시 시작해. 더블 치즈 버블. 야 옷 갈아입고 와. 한 편 더 찍자. 여러분 안녕. 이아만.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 먹방으로 돌아올게요. 맛있다. 어떤 걸 했었습니까? 202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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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버스. 하하 버스를 여기서 할까요? 별빛 버스. 별빛 버스로? 해볼까요? 반대한다. 토론. 지금 안 해? 네 지금. 오케이. 별빛 토론회. 별빛 토론회. 어우 괜찮은데? 아이디어 너 너무 좋은 거 아니야?